안녕하세요. 호화상입니다. 다카시마야 백화점, 일본 최고의 백화점이죠. 1831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18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저도 다카시마야 백화점을 자주 가서 보는 사람입니다. 2010년에는 매출이 약 8,777억엔,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거죠. 종업원도 9,300명이나 됩니다. 이 오래된 백화점에는 나름대로의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물건이 좋고 나쁜지를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나서 판매를 하라는 거죠. 우리 한국의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팔 때 물건의 좋은 점만, 상품의 좋은 점만 강조를 하지 나쁜 점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. 어디에 이게 물건이 잘못 만든 게 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 안 가르쳐주죠. 그런데 다카시마야는 나쁜 점도 가르쳐주라는 겁니다. 이게 가격이 싼 대신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집에서 고객에게 그 물건을 쓰다가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, 이런 엉터리로 만든 구석이 있었는데 이걸 안 가르쳐줬네 라는 욕을 안 먹는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손님을 빈부, 귀천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. 이 두 말은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창업주였던 이다신치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한테 당부한 말이죠. 흠이 있는 물건을 임시방편으로 속여서 팔지 마라. 정직하게 물건을 팔라. 또 옷 입은 행색이 초라하다고 그 사람이 말이지 거지 같다고 해서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. 오늘 돈이 없다 그래서 내일도 돈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.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아주 시금석처럼 되어 있는 이 말은 오늘날 다카시마야의 판매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상인들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이죠. 원래 그 다카시마야는 원래 미국상으로 쌀장사로 출발했습니다. 그러다가 백화점으로 변신을 했는데요. 원래 일본의 가게들은 대개 쌀장사하다가 금전 대부업하다가 그 다음에 포목점하다가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. 그래서 백화점이 됐는데 초기의 백화점이라는 것은 나중에 1930년대나 돼서 백화점 형태를 갖춘 거고 그전에는 자파상 정도 수준이었죠.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건을 판다.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신용을 얻고 그 신용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. 170명이 걸렸으니까.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용 혹은 신뢰에 대한 발전을 합니다. 예를 들면 포도 한 송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86년 3월 초순에 어느 날 아주 그 옷이 그냥 남루한 아주머니가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지하식품부에 들어왔습니다. 그 아주머니가 포도가 이렇게 놓여있는 식품 코너에 앞에서 서더니 한없이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지하식품에 있는 여직원이 그 아주머니한테 다가갑니다. 아주머니 왜 우십니까?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고 저 포도를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돈이 2천 원밖에 없다. 그런데 저 지금 포도 값은 한 송이의 무려 2만 엔이란다. 나 2천 원밖에 없는데 저걸 꼭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여직원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잠시 후 그 여직원은 가위를 가져와서 2천 엔어치만 잘라서 팔았습니다. 한 송이의 만행, 이만행씩 하는 포도인데 옛날에는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포도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. 86년만 해도. 그거를 만행짜리를 잘라서 2천 원어치만 잘라서 팔면 그 나머지가 상품가치가 없겠죠. 버려야 됩니다. 팔지를 못합니다. 그런데 이 여직원이 과감하게 잘라서 파는 겁니다.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? 아마 그 여직원이 돈 물어내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여직원이 잘라서 그걸 포장기에 싸서 보내줬습니다. 자, 그 아주머니는 그 포도를 사가지고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그 두 달 후에 5월 14일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독자투고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. 우리에게 신만큼이나 큰 용기를 주었던 다카시마야 식품부 여직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. 내가 치료하던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마지막 소원인 포도를 먹었다. 그 애는 백혈병 환자였는데 더 이상 이제는 살을 할 가능성이 없는 애였는데 얘가 마지막 소원이 포도를 먹고 싶다는 거였다.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 포도를 살 수가 없었다. 결국 다카시마야 백화점에서 그걸 찾았는데 2천 원밖에 없고 그 가격은 많이 냈다. 그런데 그 여직원이 기꺼이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. 이게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있었던 포도 환성의 사건입니다. 그러면 다카시마야 백화점에서는 그 여직원을 문책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문책하지 않고 그 여직원을 오히려 표창을 했습니다. 정말로 너가 우리 다카시마야의 정신,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손님에게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백화점의 방침에 따라 행동했다. 따라서 널 표창해야 된다. 표창을 했죠. 이게 신문에 나면서 2천만 동경도 시민이 울었답니다.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. 다카시마야는 그 이후에 포도 한 송이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걸 매뉴얼에 넣어서 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항상 우리 다카시마야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또한 이 매뉴얼을 가지고 로즈클럽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상징이 장미꽃입니다. 그 장미꽃을 형상화해서 로즈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로즈클럽에서는 뭘 하냐면 외국 손님이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1인당 한 2만 원짜리의 상품을 한 10가지 정도를 사고 싶은데 누구나 만족할 수 있고 누구나 일본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뭐 없겠느냐라고 로즈클럽에다 물어보면 거기서 적어도 20종류의 상품을 딱 제시해 줍니다.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손님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손님의 요구상 고민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로즈클럽을 발전했는데 이런 것들이 포도 한 송의 정신을 통해서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서비스 정신을 고향시키고 나아가서는 다카시마야를 친절의 대명사 일본 최고의 백화점으로 만든 것이죠. 다카시마야의 서비스 정신 같은 거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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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